107번은 단순 품사문제 같지만 그렇다고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풀면은 틀리기가 쉬운 문제였어요 제가 그 틀리는 시나리오로 한번 가볼게요 아 보기를 보니까 품사문제구나 그러면 해석은 안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왠지 카피가 동사 같아요 그러면은 it, that, 구조구, that의 주어 자리를 채우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명사 성격이 필요하고 그러면 동명사겠지 해서 이렇게 b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에서 틀리게 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곳은 여기였어요 이걸 보고서 카피가 동사라고 판단을 한 것이 이제 거기가 가장 잘못 끼워진 첫 단추입니다 왜냐하면 카피는 동사이기도 하지만 카피가 동사 기능도 있어요 물론 동사로 많이 쓰이죠 근데 명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동사라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이유는 보기 구성이 좀 동사라고 착각을 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죠 그쵸? 이거는 충분히 출제자가 의도한 거예요 카피, 카핑, 트, 카피 그러면 카피스를 보면 얘가 아, 3인칭 단수 동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형태상으로 3인칭 단수 동사이기도 하면서 복수명사이기도 하죠 3인칭 단수 동사하고 복수명사하고 공통점은 둘 다 S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쵸? 그래서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It is important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대절이 중요하다 뭐가? 이것이 보고서의 이것이 Be distributed 동사부가 Distribute는 나눠주다 유통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고서의 이것이 배부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서의 뭐가 배부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보고서의 사본이겠죠 사본이겠죠 사본 그래서 지금 복사본 이 뜻이 필요한 거예요 뜻이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복사본이 필요하죠 나눠, 배부되는 것은 복사본, 사본이잖아요 그렇죠 보고서를 출력해 가지고 있는 그 사본이 주어둬야 되겠죠 사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D였네요 그래서 D가 답이 됩니다 이 문제에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 보기를 딱 보면은 왠지 아 카피 명사 아닌 척하고 있어요 동사인 척하고 있죠 사실은 답이 되는 것은 명사였는데 첫 번째 함정 그리고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 이 동사부 대절이 동사부인데요 동사부가 여기 동사원형이 나왔죠 동사원형이 아니라 이런 현재 동사 이즈나 알 같은 말이 나왔다면 이 수일치를 통해서 또 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수 명사 와야 된다 만약에 R이 나왔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D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힌트를 안 주려고 와 여기 동사원형을 썼네요 근데 동사원형은 왜 썼을까요? 왜 동사원형이 나왔죠?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절 안에 동사부가 동사원형이 나왔는데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랑 조금 비슷해요 104번 설명할 때도 비슷한 것이 있었거든요 104번 104번에서도 대절 안에 동사가 동사원형이 나왔는데 그때는 대절 앞에 특정 동사가 있었죠 제한을 의미하는 동사 요청을 의미하는 동사 아니면 꼭 해야 돼 이런 거를 의미하는 의무를 의미하는 동사들이 있었죠 그러면 대절의 기능이 제한의 기능이거나 아니면 요청 기능이거나 꼭 해야 되는 의무 기능이어서 그런 기능일 때 이 동사자리가 동사원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should가 should 이것이 생략돼가지고 기억나시죠? 그쵸? 혹시 안 보신 분은 그걸 한번 보세요 음 104번 클릭하셔가지고 그것처럼 이게 꼭 그런 동사가 있어야지만 대절이 그런 기능을 가지는 거는 아니에요 이것처럼 이런 형용사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it, that, 가, 주어, 진주어 구조를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주어가 진주어가 여기 있어요 이것이 important처럼 여기처럼 important 해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요청사항이나 제한사항이 됩니다 아니면 해야 된다 의무사항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구조를 취하더라도 it, that, it, 가, 주어, that, 진주어 구조를 취하고 중간에 중요하다는 종류의 형용사를 넣거나 아니면 기뇨하다, 긴급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형용사를 넣는다면은 necessary, imperative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한사항이 되겠죠 desirable 같은 형용사를 넣는다면 이게 대절의 기능이 아까 특정 그 동사가 나오는 거랑 똑같아져요 이 대절의 기능도 제한이나 요청이나 의무사항을 의미하게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는 대절의 동사는 주절의 시제랑 상관없이 동사원형이 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should가 생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it is imperative imperative 이 단어가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됐어요 이거는 긴급한 반드시 해야 되는 기뇨한 이런 뜻이에요 뭐가 기뇨하냐면 that the project be finished by Friday 김요일까지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이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요청사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청사항이랑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동사부가 비동사가 나오는 거죠 딱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나온 김에 이 제한 의무 요청의 대절을 완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이 대절의 기능이 여기도 대절이 있고 여기도 대절이 있는데 지금 다 공통된 내용이에요 이 대절의 기능이 제한이나 아니면 요청이나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일 때는 이 대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랑 상관없이 그리고 주어하고 동사하고 수일치도 상관없이 항상 동사원형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거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잇 가주어 그리고 대진주어 구조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이 형식 동사 다음에 이러한 형용사를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근데 아까 104번에서 봤던 방법은 이런 거였어요 주어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제한이나 주장이나 요구 충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가 이런 거를 제한하더라 뭐를 아니면 이런 거를 주장하더라 이런 거를 요구하더라 어떤 거를 이 대절을 그러면 이 대절의 기능이 또 제한이나 요청 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또 주어하고 수일치도 시키지 않고 이 주절의 시제랑 상관없이 동사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를 주어로 넣는 거죠 My advice 이런 것처럼 내 충고는 뭐냐면 그리고 대절을 넣는 거예요 내 충고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 이 충고하고 뒤에 부분이 동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충고 사항이 되는 거겠죠 My advice was that 내 충고는 이런 거였습니다 That he gave the information to the FBI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좀 세 번째 방법이죠 그리고 또 가끔씩 보이는 형태가 어떤 거냐면 이런 형태가 있어요 여기 있는 동사를 수동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또 it that 가지고 진조어로 만드는 거죠 It was suggested 제안이 됐다 뭐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 또 이거 형용사 쓰는 것처럼 이거를 수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또 진조어가 되겠죠 It was suggested that he give the information to the FBI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동사를 써가지고 2번을 수동으로 만들면 그리고 진조어 가지고 진조어 구조를 쓰면 여기 대절이 또 동사원형이 나올 수 있네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넘어갈게요